자 먼저 거기 스텝 3 외모 9주 마무리 짓고 그 다음 진두 대용 진두는 계속 이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요일하고 토요일 두 번 다 있습니다 수요일에 1시에 수업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3시에 똑같이 수업 두 번 있습니다 시간표까지 있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스텝 3 스텝 3 몇 페이지 정보 74페이지 질본이요 88번 하구요 89번 하구요 88번 실수 정체에서 정의된 함수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fx라는게 x3 승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1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나 조건에서는 fx 플러스 1은 fx 이제 뭐 나 조건 정도는 다 읽을 수 있죠 얼마큼씩 떨어져서 이만큼 떨어져서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됐냐 안됐냐 그랬더니 처음에 fx의 범위가 0과 1 사이에서는 x3 승 그래프를 다음 1부터 2까지에서는 몇 차 함수를 따라가고 몇 차 함수 따라가 2차 함수 따라가는게 이만큼씩 반복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랬을때 자연수 n 에 대하여 y 는 n분의 1 x라는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요 너무 쉽게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당연히 한듯이 기울기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 한 점 나와야 되겠지 기울기 n분의 1 지난 한 점은 0,0 됐니 그랬을때 만나는 무엇의 개수를 점 즉 교점의 개수를 AN 이라고 한다면 AN 곱하기 AN 플러스 2분의 얼마 2를 구하라고 얘기했죠 그럼 AN 먼저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fx 그래프 그려보니까 얘는 0부터 1까지는 x 상승 그래프를 그러면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x 상승 그래프를 지날 테니까 1 찍힐 것이고 요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됐니? 다음 두번째 요 너무 쉽기가 1부터 2까지에서는 2차 함수인데 무슨 볼록이가 될 것이고 위로 볼록이가 될 거고요 다음에 1 포항 되고 있고 다음 꼭지점이 몇 콤마면 1,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요 너무 쉽기가 얘가 1일 때 2일 때 구간 반복이래 3일 때 4일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 반복 요렇게 나오게 되겠지 됐니? Did냐 안됐냐 그랬을 때 요 너무 쉽기가 Y는 어떻게 함수를.. Y n 1 너무 원점을 지합했죠 그러니까 됐어 안돼서 반대편도 당연히 반복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반복이 되니깐 얘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런게 반복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 그러면 요놈음 쉽기해서 Y은 n Hello.n1과 만나는 것처럼 갯수라고 얘기했으니까 n이 얼마일 때? 1일 때. 즉 a1을 찾으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니까? 1분의 1이니까 x변이랑 1일 때 y변이랑 얼마? 1만큼 변하기 때문에 이게 n분의 1이겠네. 그쪽 몇 개. 두 개. 다음 n이 얼마일 때는? 2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얼마만큼 변하면? 2만큼 변하면 얼마만큼? 1만큼 들어가게 되겠지. 그럼 1분의 2일 때는? 그때도 그래프 그리게 된다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이땐 교점 몇 개 나와? 3일 때는? 3일 때는? 몇 개? 4일 때는? 5일 때는? 그럼 a는? n플러스 1. 갔다가 계산하셔야지. 다음? 289번.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b분의 1의 n-1승이 20이라고 뭐한다라는 거야? 수렴. 한다는 거잖아. 그럼 수렴 하는데 시그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무슨 항? 일반항이지. n이 어디에 올라가 있어? 지수 올라가 있네? 그럼 얘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얼마짜리? b분의 1짜리. 등비 수열을 무한히 더하는 거니까 무한등비 급수지. 얘가 20이란 값으로 뭐한다는 얘기야? 수령한대매. 됐냐? 안됐냐? 그럼 20이란 값으로 수령을 하려면 b분의 1이라는 구매 시기가 89번의 공비가 5보다 커야 되고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되고 커야 되고 얼마보다 1보다 잡아야 될 것이며 그 다음 그 수령하는 값을 그 수령하는 급수를 확인을 하면 a 곱하기 b분의 1의 n-1승은 1마이너스 뭐구매? b분의 1분의 a 곱하기 1 그럼 a, 얘가 얼마로? 20으로 수령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분수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하셔야 되고 분수 나왔으니까 뭐해? 통본한 다음에 법무수치에서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너무 쉽게는 뭐구매? b 마이너스 1분의 다음 얼마? a 비록체환대로 얘가 얼마를? 20이라는 걸 만족을 할 거야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 b로 가능한 값의 개수를 찾으라 그랬는데 두 무슨 수? 정수라 왜? 정수 자연수에서 20을 풀래? 이런 문제 내용이랑 동일하죠 요 너무 쉽게는 풀면 a 곱하기 b는 20 곱하기 얼마? b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요 놈은 한 번 더 정리하게 된다면 이 자체에서는 어쨌든 저 어쨌든 ab 값을 우린 찾아 못 찾아 못 찾아 근데 무슨 수야? a하고 b가 정수잖아 이게 정수니까 정수 조건일 때는 무슨 식 만들어라? 인수분의 꼴 만들어서 약수 배수 이용해라 되냐 안 되냐? 그럼 연어로 쉽게 한쪽으로 볼면 ab 마이너스 20b가 얼마? 마이너스 얼마? 20 될 것이고 표현이야 갔어 안 갔어? 그럼 인수분의 이용하려면 일단 누가 공통이니까? b 공통이니까 빼서 묶으면 얼마? a 마이너스 20 한 개 얼마로? 마이너스 20 될 거고요 그때 쳐다보니까 b가 무슨 수고? 정수모 a 마이너스 20도 그럼 무슨 수? 정수와 정수를 곱한 게 얼마가 된대? 마이너스 20이래 그럼 b와 a 마이너스 20은 누구의? 20의 무슨 수? 그렇지 약수 들어와야지 됐냐 안 됐냐? 그럼 20의 약수가 돼야 되니까 뭐 곱하기 뭐부터?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0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10 다음 4 곱하기 마이너스? 5 다음 5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다음 10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 20 곱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요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그때 이 b가 될 수 있는 놈이 b분의 1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표현이 해 갔냐 안 갔냐 표현이 해 갔냐 그러면 요 반대되는 경우 마이너스 1 곱하기 20 마이너스 2 곱하기 20 얘네들도 다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1까지 표현이 해 갓어 갓어 근데 b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1보다 작다는 건 얘는 b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다음 b분의 1이 얼마보다 1보다 작단 얘기랑 같은 표현이죠 그럼 b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냐면 b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맞아 틀려 다음 b가 얘는 얼마보다 1보다 어떤 경우 큰 경우만 정립하니까 여기에서 아닌 경우 날려버리시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니? 오케이 다음 옆에 페이지 하나 더 질문 받겠습니다 75죠? 290 290 1번 291번 자 요놈 요런 거는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에 fx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구요 x는 0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자연수 k의 최소값을 m이라고 했을 때 gx를 요렇게 표현한다면 g플라인 3을 도와해라 말이 조금 많이 꼬여있는 거랑 똑같지 얘는 일단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와있는 fx라는 놈의 식기를 보니까 fx라는 건 뭐라고 표현이 되있냐면 91번에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급수라고 표현이 되있고 이 무한급수 표현으로 나와있는 걸 보니까 1 플러스 x 4승분의 다음에 n-1승에 x의 k1승 이렇게 표현 되어있잖아 그렇다면 일단 이 시그마 붙어있는게 fx의 식이니까 이 시그마 붙어있는 식을 보면 변수가 누구인거야? n인거야 근데 그 n이 여기 지수 부분에 올라가있잖아 그럼 이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건 당연히 무슨 학이 될테니까? 일반하게 될테니까 얘는 무슨 수열일거야? 등비수열일거라고 그럼 공비가 뭐가 되는거야? 공비가 1 플러스 x 몇 대구 분의 4승분의 얼마 1로 표현이 될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면 이 공비가 1 플러스 x 4승분의 1인데 그럼 이런 등비수열인데 fx가 수렴할지 우리는 알아보라 몰라 첫번째가 뭔 소리인지 갔어갔어 얘가 수렴하는지 안하는지 알아보라 모르는거거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러니까 먼저 확인을 하셔야죠 왜? 이 공비 1 플러스 x 4승분의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 어디있는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근데 x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됐다 그랬으니까 x가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x 4승은 당연히 뭐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을 것이고 거기에다 얼마를 더했습니까? 1을 더했으니까 얘는 크거나 같을 것보다 얼마보다 1보다 그렇다면 이 공비 1 플러스 x 4승분의 1이라는 놈의 시키는 얼마보다 1보다 어때야돼? 작거나 같은거지 당연히 뭐보다는 0보다는 클거야 음수적은 굳이 따질 필요 없어 없어 어차피 양수니까 표현이 이해갔냐 안갔냐 그렇다면 이 놈의 시키는 이 fx에서 나와있는 이 무한등비무스는 수렴을 하긴 하겠네 1 플러스 x 4승이 1만 뭐하다면 아니라면 표현이 이해갔어 안갔어? 표현이 이해갔니? 즉 1 플러스 x 4승이 1이라면 공비가 1 나오니까 이건 수렴해야 돼 안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1이 아닌 경우에는 수렴이 할 거거든 그럼 1 더하기 x 4승이 1이 된다는건 얘가 1이 된다는 얘기랑 동일하니까 x가 얼마일 때 0일 때는 수렴 안할 것이고 x가 얼마가 아니라면 0이 아니라면 이 fx 랜덤의 시키는 수렴을 하겠지요?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그 수렴하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1 플러스 x 4승분의 1에다가 x-k승으로 일단 수렴을 할 거고요 만약 x가 그럼 0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해갔니? x가 0가 되면 다 얼마야 0이죠 분모는 1이고 분자 얼마야 0이지 그럼 1분의 0을 계속 뭐해? 무한이 더해 그럼 그럼 0이니까 무한이 더하면 얼마? 0일 것 같아 표현이 이해갔니?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얘도 분수니까 꼴리더기술으로 정리하게 된다면 x의 k제곱에 이 식 정리하면요 얘는 xk제곱에 1 플러스 x 4승이 될 것이고 다음에 분모가 x의 몇 승으로 4승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번분섭 취하면 됐니? 그런데 이 fx라는 놈의 식기가 그럼 몇 가지로 쪼개져 있어? 결국에 두 가지로 쪼개져 있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얘가 x는 0에서 5가 돼야 되는데 연속돼야 된다면 그럼 이건 x0일 때니까 무슨 값으로 의미해? 함수 값으로 의미해 그럼 얘가 함수 값으로 의미한다면 결국에 연속이 되려면 x0에서의 무슨 값? 극한 값이 함수 값과 어때야 되니까 동일해야 되니까 x가 0에 가까워진다는 건 당연히 0 아닌 경우이기 때문에 이 식을 갖다 써야 되겠네 그럼 x의 몇 승분에? 4승분에 다음에 x의 k제곱에 1 플러스 x 4승분에 얘가 0으로 수렴해야지만 이게 연속이란 얘기가 되겠지요 됐니? 그럼 이 놈이 0으로 수렴하는데 k가 무슨 수라고 했냐면 자연수랍니다 그럼 k가 1이면 k가 1이면 x 하나 지워져 x 3승 남잖아 1 플러스 x 4승이잖아 x 제로로 가면 제로로 갈 것이고 얘는 얼마로? 1만 나오겠지 0분의 1이야 수렴해? 안 하잖아 그럼 k가 2일 때도 수렴해야 안해 안 해 그럼 k가 얼마일 때? 4일 때? k 4일 때 사라져야? 수렴은 하지요 0으로 수렴해? 안 하거든 그럼 k가 얼마 이상이면? 4 k가 얼마 이상? 5 이상 그렇지 5 이상일 때만 수렴하겠지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근데 이러한 k에 무슨 값을? 최소 값을 얼마라고 한대? m이라고 한대 그럼 m이 얼마 된다는 거야 5 나올 거야 됐니? 그때 gx라는 놈의 식기가 x와 m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 플러스 x 4승에 m 마이너스 1승분에 x m승이랍니다 됐나요? 그럼 이 놈의 식기는 k에다가 얼마 갖다 넣으시면 m에다가 얼마 갖다 넣으면 5 갖다 넣고 똑같이 정리한 게 그냥 gx겠지요? 맞어 틀려 되냐 안 되냐 그러면 gx라는 놈의 식기도 당연히 정리하게 된다면 x 0이 우승이 될 테니까 얘는 x 곱하기 1 플러스 x 4승 x가 0 아닐 때고요 다음 x가 0일 때는 얼마로? 0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동일한 식이 식은 똑같을 테니까 됐나요? 그랬을 때 이 놈의 식께서 g플라잉 얼마 모아라 그랬어? 3 거 알아요 그럼 위에 식에서 얼마? 미분한 다음은 3값 다 넣고 계산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됐니? 정답! 늦게 온 사람들 다음 시간 수요일날이 따위 수요일 다음 주는 수요일 하고 토요일 두 번 다 해 이거는 올해 시험 되겠죠?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저흙일 부부로 Tara 도둑 이끌다 이제 3회 다음 수요일 예이 10초 점점 2 10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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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부터 어디까지 시그마까지 되냐 안되냐. 그러면 얘네들 어쨌든 저 어쨌든 더하는 거네. 몇 개를. n개 더하는 거잖아. 그럼 n개를 더하는데 무한 급수를 더하는 거 아니야? 되냐 안되냐. 그럼 각각의 무한 급수를 구하면 k는 1부터 시그마까지 ak의 요 부분을 보면 tn이란 놈의 식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시작. 1마이너스. 다음. 공비 얼마? 공비 얼마? 3분의 1분의 초항은 그냥 a1 쓸게요. 됐지요? 다시. 뒤에 있는 놈의 식기는 마찬가지로 공비는 변해라 안변해. 안 변할 거거든. 그럼 1마이너스 얼마분의 3분의 1분의 두 번째야. 얼마? a2. 그럼 됐냐 안됐냐. 다음 세 번째 놈은 플러스 1마이너스 뭐구네. 3분의 1분의 뭐? a3. 그럼 플러스 1마이너스 3분의 1분의 a 뭐? 4. 그렇게 가서 1마이너스 3분의 1분의 a 뭐? n으로 될 것이고 이게 tn일 거 아니야? 그럼 이 tn이란 노벤식기를 쳐다보게 되면 어쨌든 1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기는 3분의 2고요. 번분 수치에서 정리하게 된다면 2분의 3에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는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얘를 뭐하라고 했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구하래? tn 더하래. 그러면 이 논식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다음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 더가지고 어디까지 an까지 더하라는 거잖아. 됐냐? 안 됐냐? 그럼 유식기가 뭐이래? 이게 몇 번째 항에서부터? 첫 번째 항에서부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바꾸는 거. s.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논식기 s이니까 얀은 상수는 앞으로 극한에서 따셔도 될 것이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s. 그럼 리미트에 쓰이니까 당연히 뭐와? 무한 무하고 급수와 어때요? 같죠? 됐냐? 안 됐냐? 됐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고 개를 항을 쭉 나열해서 찍게 된다면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그 표현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뭐 이거 표현이 어려 보이지만 단순한 표현이니까 이거는 잘 익히시고 다음 294번을 하실 때 접근하실 때 좀 많이 주의를 하셔야 돼요. 294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룰을 대부분 제일 많이 힘들어 하거든. 표현이 이해한니? 자 그 여기서 294번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1회야. 예를 들어 a.n이 3회니야. a.n 얼마야? a.n은? 6.n a.n 플러스 1은? 6.n 플러스 3. 여기까지 됐어? 이거는 돼. 근데 a.n이 6.n이야. a.n은? a.n은? 3.n이라고 받아들이잖아. 하지마. 이거 머리 갖고 가는 순간 모든 유형 다 틀려. 하지마. 다시 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절대로. 이해갔니? 이게 그냥 머리에 익어버리면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 자꾸 헷갈리게 되냐면 이미 한 번 얘기했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해.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수렴. 말하면 돼 안 돼. 그렇지 안 돼. 동일한 패턴이라고.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익히셔야 될 건 이거야. 그래서 수렴에서 제일 처음에 이거 읽어낼 때 a.n 일반항이기도 하지만 가장 기초 표현으로 뭐라고 읽어내라고 했어? 몇 번째? n번째를 알면 그 다음 몇 번째들은 다 표현을 해도 돼. 이해갔니? 근데 다른 명을 안다고 해서 얘를 n번째를 거꾸로 유도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니들은 그걸 구분을 잘 못한다고. 그러니까 아예 반대로 찾는 경우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속 편한 거야. 뭔 소린인지 이해갔어? 뭔 소린인지 이해갔니? 그걸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표현 이해갔니? 그렇기 때문에 294번을 우리가 보통 잘못 푸는 경우가 어떤 경우를 보통 잘못 푸자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s,n이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s,n-1이 있고 s,n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잖아. 표현 이해갔어 안갔어? 그랬을 때 그런데 시그널 n은 1부터 무한내까지 못 찾으라고 했니? a, 못 찾으라고 했어. n-1 찾으라고 했지? 표현 이해갔니? 안갔냐? 그럼 이 표현이 나오게 됐을 때 대부분 어떤 풀이를 보통 많이 하냐면 엔 번째에서 엔 마이너스 1번째까지 합을 뭐 해버리면 뺄 수 있잖아. s,n에서 s,n-1을 빼면 뭐 나와? a, 엔 나오지. 어? a,n을 찾았으니까 a,n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a,n-1을 찾을 수 있겠네. 이 접근을 하면 틀린다고. 여기까지는 맞아.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맞는데 여기서 1로 넘어가는 패턴이 안 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될지 안 될지 니들은 확신을 못하니까 하지 마시라고. 표현 이해갔어 안갔어? 그러면 선생님 이 패턴을 안 잡으면 그럼 얘를 어떻게 잡아요? 다시 이런 일반안에 대해서 무한급수구하라며 그럼 얘는 시그마의 가장 기본 뭐 하시라고? 그렇지. 나열하시라고. 시작! a,n a,3 그렇지. 이렇게 나가는 걸 먼저 잡으시라는 거야. 이게 기본이니까 항상. 표현 이해갔어? 그러니까 리미트 오른쪽 시그마 오른쪽에 일반항이 온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나왔을 때 이걸 a,n에서 유도하는 a,n을 찾으면 상관은 없어. 이해갔어? n번째니까 2,n-1번째를 찾아도 돼. 근데 이 표현에서 a,n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표현 이해갔어? 안갔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찾으시면 안 된다고. 힘들어. 물론 선생님 이렇게 찾아도 되잖아요. s,n-에서 s,n-1을 모여도 빼면 얘 나오긴 하죠. 표현 이해갔어? 얘 나오더라도 하지 마시라고. 웬만하면. 이런 경우도 존재할 수는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 판단을 다 못하시기 때문에. 이해갔어? 그러니까 그냥 나열을 하시고 찾는 게 속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a1이라는 건 당연히 누구랑 똑같을 것이고 s 1과 똑같을 것이고 다음 a3이라는 건 누구에서 s 3에서 누구를 s 얼마를 2를 빼라고 왜 s,n과 2,n-1을 줬습니까? 표현 이해갔니? 준 형태에서 일반환을 여기서 유구할 수 있는 건 그냥 a,n-2,n-2,n-2,n-1이정도가 마무리로 합니다. 표현 이해갔니? 개들을 표현하는 연습을 얘도 s,n-1에서 얼마를 s 400 이렇게 표현하시라는 거예요.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s 1 당연히 이런 식기는 그대로 갖다 대입하시면 될 테니까 얼마로 s 1은 얼마? 5분의 2 나올 것이고 다음 s 3 이 식기는 n 대신에 얼마 갖다 첫 번째 여기에다가 2가 따지면 될 테니까 몇 분의 6분의 2에서 빼기 s 2 n 대신에 얼마? 1 그럼 얼마로? 4분의 2 그럼 이게 갔어 갔어. 다음 세 번째 s 5 그럼 요 너무 쉽게 n 대신에 얼마? 3 갖다 놓으면 7분의 얼마? 2 다음 빼기 다음 요 너무 쉽게 n 5분의 2 됐나요? 요 패턴을 잡으셔가지고 하시다 보면 보세요. 6분의 2 7분의 2 그 다음 몇 분의 2? 8분의 2 그 다음은 9분의 2 나갈 것이고 4분의 2 5분의 2 그 다음은 2 나오니까 사라지겠죠. 표현이 예. 가싹가싹. 이렇게 가시는 게 항상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마 나오면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나열 해놓고 잡으라는 거다. 이해갔니? 오케이 정답! 아싸 otterm 표정은 없 некоторым 도움이 거의 없다고 하겠죠. 이렇게 자 holder 스vu APP를 타고 시간에 적어요. 말씀드емся. 다시 한번 비닐 sea 개발에izado 해주세요. 그렇죠 Dat MK Todos이라고 나가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N번째 항이니까 첫 번째 항 모르고 두 번째 항 6, 세 번째 항 모르고 네 번째 항 12 이게 패턴이 있다는 거지 1,3호까지 일정 패턴이 있다고는 확신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웬만하면. 첫 번째 항부터 일정 패턴이 있다는 걸 문제에서 정의해준다면 그때는 고쳐도 되는데 너희들의 성향상 그걸 대부분 잘 못 읽어내니까 아예 소평하게 2N번째에서 N번째 유도는 아예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N번째에서는 어떻게 유도하셔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여기서 여기는 유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관님? 이거는 가능해요. 2N번째라면 2N 플러스 2번째는 가능해? 불가능해?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야. 왜? 얘는 2N번이고 N 플러스 1번째니까 이런 건 유도해도 돼. 이해관님? 하지만 그 외에 반대를 N번째 유도하는 경우는 때려주거나 하지 말라고. 패턴 모르기 때문에. 이해관님? 이해관님? 결국에 이거랑 같은 비율이. 이해관님 됐나요? 그러니까 아예 소평하게 저거는 머리에서 지우시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그럼 무조건 나열하라고. 그냥. 그게 제일 소평한 거야. 다음. 77점. 90. 그렇지. 공기 못 찾았어? 추억 못 찾았어? 두 번째 거. 어? 두 번째 거? 너 설마 첫 번째 항을 구한 거니? 구하려 했는데. 구하려 했는데. 안 돼. 아 그래. 다시. 자. 이제 갑시다. 297번. 97번. 2번은 아예 패턴화 시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시험법이 보니까 4월에는 무한복수 안 들어가기 때문에. 3월에는 무한복수 안 들어갈까? 3월에는 안 들어옵니다. 대신 4월에는 여러 가지 위복법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법이 다. 이때는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해관님? 그러니까 무한복수 비교수 문제는 이건 무조건 모의고서에서 나오니까. 뭐 3점짜리로밖에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어쨌든 맞춰가셔야 되고. 항상 할 때. 다시 한 번 더. 몇 번째. 여러 개 다 생각하지 말고. 몇 번째야. 몇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뭐 찾아라. 닮은 비 찾아라. 했냐 안 했냐. 그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닮은 비를 찾을 때. 원래는 문제에서 원하는 색칠한 부분을 찾아도 되지만. 표현이 이해가니? 개를 모아하고 있는 도형에서. 개를 모아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바깥 도형의 닮은 비를 찾아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할 거거든. 예. 봤어 안 봤어.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됐죠? 문제는 읽지 않을게요. 이러한 정사각형과 안에 어쨌든 부채꼴 잡고. 다음. 거기에 정삼각형이 있잖아. 저 뒤에 또 두 번째 해가지고. 또 정사각형 잡고. 부채꼴 쪼갠 다음에 또 정삼각형 잡았지. 그럼 원래 닮은 빈은 정삼각형끼리의 닮은 비를 찾아야 되는데. 정삼각형끼리 찾아가려면 많이 빡세니까. 정삼각형에서 닮은 비를 찾지 마시고. 이 정삼각형을 감싸고 있는 누구? 부채꼴. 똥. 똥. 정삼각형. 정. 그렇지. 정삼각형. 그게 제일 소평하다 너. 정삼각형 안에 생기니까. 그 정삼각형들의 닮은 비를 찾으면. 그 안에 똑같은 패턴을 만들 거 아니야. 예. 같냐. 같냐. 그럼 공비찾기의 첫 번째는. 첫 번째 정삼각형과 몇 번째 정삼각형에. 두 번째 정삼각형에 못 찾으라고. 닮은 빈. 예. 봤어. 봤어. 그럼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될 테니까. 첫 정삼각형과 몇 번째 정삼각형만. 두 번째 정삼각형만 그리는데. 됐니? 두 번째 정삼각형을 그릴 때는 문제에서 원하는 패턴대로 가야 될 거 아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이거 그릴 도저히 못 읽겠어요. 나아주시는 분은. 딱 보고. 아 무한등비급세네. 하면. 첫 번째 그림 찾고. 됐니?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다시 그려 밑에다가. 공간 항상 남으니까. 이해 봤어? 그러니까 무의고사 시험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반쪽만 딱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럼 여기 공간 남아. 여기다 그리라고 그냥. 이해 봤니? 그러면서 문제를 천천히 읽어 차라리.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게 훨씬 나아. 이해 봤어? 원래는 문제 읽으면서 탁탁 뽑아내는 연습이 이건 반복 숫자로 하시면서 잡으셔야 되는데.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다가 그냥 아래 두 개의 그림만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그때 문제를 읽으시라고. 됐니?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 6짜리 뭐? 정삼각형. 정삼각형. 정삼각형 나오니까 당연히 우리는 못 떠올려라. 아 뭐? 그렇지. 90도 제발 각도 까먹지 말라고. 병기를 다 하니까. 됐니? 90도. 어쨌든 내 군데 90도입니다. 여기에서 두 채 꼴 이렇게 그리지요. 됐어? 됐어? 얘를 몇 등분으로 하고? 3등분 한답니다. 됐어? 그 다음 여기에 모아게 되는. 이렇게 접하는 또 다른 정삼각형을 그려서 똑같이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린 요노무식기 정삼각형과 요노무식기 정삼각형의 모 찾으면 돼. 달고 미 찾으면 돼.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정삼각형의 모을 변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모 치면. X 치면 끝이죠. 됐니? 첫 번째 길이 6이니까 X 길이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다음. 원 나왔잖아. 못 써먹으라고. 그렇지. 중심 써먹으라는 거야. 원의 중심과 누구를? 원위의 점 모해라. 이럴 수 있는 거 하나 밖에 안 보여요. 누구야? 누구야? 접점이 어딨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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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꼼치점. 누구의 꼼치점? 정삼각형의. 그렇지. 이어. 이재문만 하라고. 그냥. 니들은 이걸 안 하니까 제일 문제라고. 이것만이라도 하라고. 그래야 모든 문제 보인다니까. 특히 나중에 삼각함수 극한도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삼각함수 극한이 도령으로 해가지고 수원수트 공통범위에서 하나 나오고 미적분서에서 또 하나가 나와. 그럼 걔들은 삼각함수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다 원상에서 놀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원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데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들 풀어내라고 나중에. 그럼 둘 다 삼각함수 극한이도 나온 건 둘 다 사각함수 극한이도 나온 건 둘 다 사각함수 극한이도 나온 거란 말이에요. 수원장, 수원수트 공통범위에서 나오는 미적분에서 나온 거란 걔들은 그냥 사각함수 극한이도 있어. 그냥 연습을 계속해야 돼. 항상 이 점을 먼저 하시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이었어. 그러면 이 놈이 못 해야 되니까 단지름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 6. 근데 얘도 정사각형인데 이 점은 이 정사각형의 끝점이기도 하고 처음 정사각형의 무슨 점이니까 끝점이기도 하니까 이거 이으면 하나로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겠지요 당연히 맞아, 틀려 근데 이 길이가 얼마야 얼마야 6√2지 그러면 이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6√2 마이너스 6이 될 것이고 개를 얼마로 나눈게 루트2로 나눈게 x잖아 맞아, 틀려 그럼 x는 5분의 루트2분의 6√2 마이너스 알라 6 넣을 것이고 됐냐, 안됐냐 그럼 0 넣으시키는 분수 몇 개니까 2개니까, 근자 뭐 하시면 쪼개면 시작 6√2분의 6될 거고요 그렇다면 닮은기는 몇 대 6대 6√2분의 알라 6이에요? 근데 이거 막 때리고 고쳐라 1대 고치면 1- 1 공지 됐어, 안됐어 근데 구하고자 하는 건 뭐 구하라고 했니? 정삼각형에 둘레의 길이니까 이게 그대로 뭐 나와? 공지겠지요 됐냐, 안됐냐 다음 여기에 개수가 처음에 정삼각형 하나 나와 맞아, 틀려? 그 다음에도 정삼각형 몇 개 나와? 1개 나오지 그럼 개수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그냥 이거 공비치고 끝내라고 됐어, 안됐어 개수 변화 따로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공비가 얼마될 것이고 1- 루트 2분의 1이고 그 다음 찾아야 될 건 여기 안에 이렇게 3등분을 3등분을 이렇게 했을 때 이 안에 뭐하게 되는 정확하게 문제에서 이 안에 부채꼴에 모하게 되는 내접하는 다시 부채꼴에 모하는 내접하는 뭐를 정삼각형을 찾아야겠지요 이 안에 뭐하도록 하는 내접하도록 하는 이 정삼각형에 뭐를 찾아야 돼? 둘레 찾으라며 그럼 정삼각형에 뭐만 찾으면 돼? 한 변의 길이 찾아내야 되겠지 표현이 얘 갔어 안갔어? 그러면 이런 부채꼴이 있는데 됐나요? 얘를 뭐한다고 그랬어? 이 안에 뭐하도록 내접하도록 한다며 됐니? 근데 이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걸 다시 한 번 잘 쳐다보시면 이러한 부채꼴이 있습니다 처음에 정삼각형 나오면 뭐? 90도 그러면 여기 90도일 거 아니야 이러한 4분원을 그린 다음에 호의 길이를 몇 등분한다 그랬어? 3등분 3등분한다 그랬지 그럼 호의 길이를 3등분하게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몇 등분을 할 테니까 3등분할 테니까 여기가 몇 도 나와야 돼? 60도 60도면서 이 길이가 6자리인 부채꼴인 거야 됐니? 이런 요놈의 시기에서 이 나머지 3등분점이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됐어 안 됐어? 그리고 이 안에다가 내접하게 되는 무슨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이렇게 그린다 그랬지? 그럼 부채꼴도 원이니까 원 나오잖아 뭐 하셔야 돼? 중심점 알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이어? 어디 이어야 돼? 어디 이어야 돼? 정삼각형에? 이거 무조건 이어야죠 원이 좀 이유라고 맨날 얘기했잖아 일단 이어놓고 그 다음 고민하라니까 안 이어놓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어놓고 고민하라고 그래야 그 선 듣는 연습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만 먼저 연습을 하라고 하나만 저 안 보여요가 아니라 원의점이면 중심으로 일단 이어 그 다음에 얘가 쓰이냐 안 쓰이냐는 그 다음 판단이라고 거의 대부분 쓰이는데 니들이 그걸 못 긋기 때문에 못 찾는 거라고 이렇게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이 선은 이 두채꼴을 몇 등분하는 거야? 2등분하지 2등분하는데 이 안에 내접해 있다며 그럼 이 정삼각형도 당연히 몇 등분할 거야? 2등분할 거야 이해가 됐어 안 됐어? 그럼 이 정삼각형을 2등분한다는 건 이 변의 길이도 몇 등분을 하게 돼? 2등분하니까 이게 무슨 등분? 수직 2등분이겠지 무조건 맞아 틀려? 됐냐 안 됐냐? 표현 이해갔니? 그러면 요런 무식기가 몇 도 나올 것이고? 60도 나올 것이고 표현 이해갔어 안갔어? 다음 여긴 몇 도가? 30도 그렇지 60도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가 또 2등분 될 테니까 몇 도? 30도 30도 나와 근데 여기 직각이잖아 여기 몇 도? 60도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삼각형 무슨 삼각형 그렇지 이것도 정삼각형 이게 무슨 삼각형 얘하고 얘는 서로 뭐가 나와? 이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 합동 됐냐 안 됐냐 그렇다는 건 정확하게 이 도형이 뭐가 나와야 돼? 맞 맞 뭐 표현 이해갔니? 왜? 대각선 서로 수직 2등분하니까 됐어? 그럼 이 변의 길이를 뭐라고 하면 X라고 하면 이거 정삼각형 높이잖아 얼마로 변해야 돼? 2분의 루트 3 X지 근데 이 길이도 같아달라 같지요 그럼 이 전체 길이는 얼마? 루트 3 X가 될 텐데 이게 뭐야 한지름 6 됐어 안 됐어 제발 좀 원 나오는 부채꼬리든 원이든 중심과 위에 좀 좀 이웃이라고 가장 안 되는 건 그걸 잊는 연습이 제일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어 놓고 고민하라니까 무조건 문제 풀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걔부터 찾아가지고 이어 일단 그 다음을 고민하시라고 고민은 그 다음에도 된단 말이야 항상 이해갔니? 그래야지 뭔가 그 다음을 보는 연습을 할 수 있지 이 있는 작업을 안 하고 가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결초받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좀 이으세요 일단 원 문제의 가장 기본은 예 같지요 됐니? 오케이 필요하신 거 정돈 하시고요 계산 안 해도 되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세 번째 두 번째 뵙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Carla remains 좋았 왼쪽을 치우세요. 자, 다 되셨으면 넘기셔서 78페이지 한 번 더 질문 받고요. 78쪽 쯤은? 78쪽 없니? 없으시면 79쪽? 79쪽도 없어? 오케이. 그러면 필기 마무리 하시고 잠깐 석가가 내용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특판에서 어디로 가까워지는 수에? 얼마에 가까워지는 수에? 1에 가까워지는 수를 어떻게 보고 하면? 무한대 제곱을 하면. 그게 1에 가까워지지 않고 얼마에 가까워진다? 2점 얼마가 되면서 그 수를 우리는 자연상수 얼마다? 2라고 정의한다 그랬고요. 그때 맞추는 골은 1 플러스 모식갱이와 그 지수 부분이 반드시 무슨 수가 되도록? 그렇지. 역수가 되도록 그대로 골을 맞추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자연상수 2를 정의를 해서 이제 우리는 뭐를 하나를 얘기할 거냐면 자연상수 2를 이용한 로그를 얘기하는데 얘는 어렵지 않을까요? 자연 로그, 로그, 미치 2인 로그를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됐니? 그래서 이 집기를 자연 로그는 2, 2 쓰기 귀찮으니까 자연 로그도 우리는 여기 10서 안 써. 안 쓰잖아. 그것처럼 얘는 LN하고 모이게 X면 LNX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됐지요? 됐니? 그냥 LN만 쓴다고. 앞으로는. 저렇게 LN이라는 표현이 나왔으면 제가 뭘 의미한다고? 로그를 의미해. 그런데 밑이 얼마짜리인 로그라는 거야? 2인 로그인 거야. 표현이 같냐 안 같냐. 그래서 이 자연 로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로그 안수의 극한의 기본적인 형태를 보게 된다면 여기는 외우면 좋긴 한데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외우지 마시고요. 보는 법은 다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에 익히셔야 될 건 기곤용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됐니?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로그 쪽에서는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X분의 LN1 플러스 X 먼저 포인트 장면이 될 건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초월함수 즉 지수 로그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에서 기본적인 형태를 볼 텐데 게드에서 가장 기본 패턴은 변수 제로로 간다. 다시 변수 어디로 간다고? 제로로 간다. 이해하니? 제가 만약에 1이나 2나 3으로 가면 제로 꼴로 고쳐. 끝. 시원시켜서 무조건 고쳐. 무조건 제로로 간다고 놓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 원홈을 쉽게 더 확인을 하게 되면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1 플러스 X X 0으로 가요.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LN1로 가겠지. 근데 이건 밑이 2인 로그인 것뿐이잖아. 그럼 로그 1이니까 얼마? 0 될 거야. 0분의 0권. 됐니? 그럼 얘는 인수는 못 봤는데 얘가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요? 일단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얘 1이고요. 왜 이렇게 되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1 플러스 X라는 놈의 시키는 우리는 식을 살짝 고치게 되면 이렇게 봐야 돼. 빠져들려. 됐니? 그럼 이렇게 고쳤을 때 다시 잘 보세요. X분의 1과 LN1 플러스 X가 뭘로 연결돼 있어? 곱하기지.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앞으로 어떤 놈을 곱해놨으면 걔를 진수에 어디로 올려 버리는데 지수로 올려도 될 거 아니야. 표현이 이해 같냐 안 같냐. 그럼 진수에 지수로 올리게 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LN1 플러스 X의 몇 제곱으로 X분의 1 제곱 될 거거든. 표현이 이해 같니? 그때 우리가 좌우 양면에 로그를 취해도 밑이 같은 로그 취해도 식이 안 변하듯이 로그라는 거 하나의 뭐야? 어떤 숫자를 표현하기 위한 도구인 것뿐이라고 했어. 그럼 로그 이 LN이라는 기호는 변수 X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랬을 때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1 플러스 X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X분의 1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1에 가까운 것에 무한대 제곱이 될 것이고 그때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관계니까 이게 누구로 바뀌어? 2로 바뀌어.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2야. 근데 밑이 얼마짜리로 구라고? 2짜리. 그럼 이게 얼마. 1. 됐지요? 됐니? 다음. 그렇다면 당연히 요로그 식기에서 LIMIT. X가 0으로 갈 때 이번엔 X분의 로그 AX라는 로그 식기를 보게 되면 그럼 얘는 밑이 2가 아닌 자유 로그가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라고 한다면 됐니? 얘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X반이랑 마찬가지로 1 플러스. 됐지요? 요로그 식기는 뭐가 되냐면 야는 LN A분의 1이 되는데 이건 단순합니다. 우리가 원래 정의하고자 하는 요 기본표현은 밑이 얼마짜리 로그에서 2짜리인 자유 로그에서 우리가 접근하니까 밑을 위로 로그에서 밑변형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요 식기는 리미트 X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다음. 로그 A의 1 플러스 X라는 대로 시키는 야는 뭐 분의? LN 얼마 분의? 밑변형 하면 A분의 LN 1 플러스 X 이렇게 바꿔도 돼야 한다. 되지요? 로그 성질 로그 A의 B라는 대로 시키는 밑변형 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됩니다. 요거는 뭐 다들 아실 테니까요. 됐니? 고보 형태 그대로 바꾸게 되면 야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LN A분의 1에다가 곱하기 X분의 LN 1 플러스 X가 될 것이고 리미트에서 변수 누구니까? X니까 LN A는 뭐 취급? 상수 취급이고요. 이게 얼마 된다고? 1만 나오고. 됐어? 됐어? 그래서 얼마? LN A분의 얼마? 예. 됐죠? 됐니? 다음. 요 놈과 그 다음 놈의 시키가 세번째 놈은 리미트 지수한 부서에서 그럼 요 놈의 시키는 자, 봅시다잉. X제그로 가요. 다시 골 확인하면 품모 어디로? 0으로. E의 X승 어디로? 1로. 빼기 1이니까 얼마로? 0으로. 인수 못 꼽죠? 됐니? 인수 못 꼽으니까 요 식기에도 결과는 1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 보냐면 E의 X승 마이너스이라는 걸 치환을 해야. 치환하면 뭐 나와야 돼? 범위 나와야 돼? X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0으로. 0으로 가고 있으니까 T 어디로 가니? 0으로 가겠지. 됐어? 다음 요 식기에서 정리하면 E의 X는 1 플러스 뭐가 될 것이고? T가 될 것이고 그럼 X는 바꿀 수 있겠지? 로그. 로그. 얼마에? 2에. 그럼 로그 1을 이제 안 쓴다고? 뭐라고? 그렇지. LN으로 그냥 간다고. 이해갔니? 시작! LN. 1 플러스. 1 플러스. T.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T0으로 갈 것이고 다음 분자는 2의 X승 마이너스의 T라고 치환했고 분모 X라는 놈의 식기는 LN 모가 1 플러스 T 나올 거 아니야. 그럼 T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0 아니니까 분자 분모 T로 나눠도 상관 있어? 없어? 없고요. 얘를 그러면 리미트 T가 0로 가고 있을 때 T분의 LN 1 플러스 T분의 얼마? 1이라고 표현이 될 거거든. 표현이 예. 같냐? 같냐? 그렇다면 이 논무식기에서는 이만큼이 T 변수 받아서 얼마로? 얼마로? 1이라고. 됐어? 됐어? 그러니까 이 경과도 얼마? 1 나오겠지. 표현이 예. 같냐? 안 같냐? 됐니? 다음 네번째 자, 이 논무식기. 리미트 2번의 X가 어디로 갈 때? A의 X승 마이너스 1분의 다음 X분의 A의 X승 마이너스 1. 됐니? 똑같이 0분의 0뿔입니다. 이 논무은 LN A 되고요. 증명은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나중에 필요는 없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빈칸 체육이 혹시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됐냐? 됐니? 자, 그렇다면 이 십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 갖고 가는 게 이제 기본 패턴인데 이렇게 가진 않아, 솔직히. 여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증명은 한번 보여줬다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고 얘도 한번 해보라는 거야. 솔직히 내시에서 나올 수도 있긴 하니까. 빈칸 체육이가. 이해갔니? 근데 굳이 여기는 그런 필요가 없어. 무의보사에서 이런 걸 증명한다? 이딴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계산이 빨라야 돼. 이해갔어? 다시 뭐가 빨라야 된다고? 계산이 빨라야 돼. 이해갔니? 계산이 빨라야 된다는 건 자, 원래 기본 기초계산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잠깐 보겠습니다. x0으로 갈 때 예를 들어 3x분의 ln 1 플러스 x라고 되면 됐어? 이건 그냥 기초계산입니다. 그럼 원래 기본형은 뭐 분의? x분의 뭐? ln 1 플러스 x잖아. 됐니? 그러면 이 십기를 그대로 기본형으로 고치면 x0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에다가 곱한 게 얼마? 3분의 1 같다고 붙을 때니까 3분의 1이야. 됐니? 한 번만 더. 리믹트 x가 0으로 하고 있을 때 물론 0분의 0 걸 확인하고 가시는 겁니다. 다음 ln 1 플러스 2x분의 뭐 5x라고 한다면 0분의 0 걸 확인됐고요. 됐니? 그때 이 진수 부분은 우리가 변형을 하기가 힘들어. 이해갔어? 그러니까 진수 부분을 그대로 동일한 패턴으로 맞춰. 기본기니까 참고만 하세요. 여기 2x니까 이 놈의 식기가 ln 1 플러스 2x라면 분모를 얼마로 맞추고 2x로 맞추고 식변하면 안 되잖아. 얼마 추가되어야 돼? 몇 엑스 추가되어야 돼? 2x 추가되어야 돼? 다 원식에 몇 엑스 남아있어? 그렇지. 이해갔냐? 안갔냐? 항상 기본 패턴 마시나? 그럼 얘는 뭐 5분의 2라는 거야. 교연 이해갔니?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것도 잘 쓰진 않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계산이 중요하니까 익히셔야 될 거 이거 증명은 나중에 대학과정을 가시면 테일러 굿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증명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우리 어차피 안 배운 과정이니까 대략 고교 과정에서 보낼 수 있는 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봐요. X0로 갈 때 LN1 플러스 X라는 의미의 식기를 얘를 극한을 계산할 때는 X라는 바꿔놓고 계산해도 돼. 이해갔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다시 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1 플러스 얘를 그려서 3X라고 한다면 표현이 이해갔어? 얘는 뭐라고 바꿔도 된다고? 3X로 바꿔두켜. 표현이 이해갔니? 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냐면 이건 뭐 그나마 고교 과정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게 답니다. LN1 플러스 X라는 함수를 그리면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 밑이 2니까 자연산수 2는 1보다 큰 거잖아. 그럼 얘가 증가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표현이 이해갔니? 이게 LN1 플러스 X라는 함수라면 이 놈의 식기에 X0에서의 접선이 Y는 X야. 0인지 접선. Y는 X야. 그러니까 그냥 X 지급해도 돼. 이해갔어? 그럼 쌤 이건 왜 3X 지급을 해요? 그 얘기는 LN1 플러스 X라는 놈의 식기와 FX는 GX는 3X라는 놈의 식기를 합성했다고 보는 거야. 다시 뭐 했다고 본다고? 합성했다고 본다고. 지금 얘는 F에다가 G를 합성시킨 함수예요. F합성시. G한 게 이해야. 됐니? 그럼 그 얘기는 2학년 때 우리가 주기표현을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주기표현이 바뀌는 걸 어떻게 보여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F2가 1이요. F2가 1이요. 됐니? 함수 F2에서 F2에서 그럼 이거 해석하면 X 얼마에서 2에서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1이잖아. F2에서의 무슨 값이? F2에서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1이잖아. F2에서의 무슨 값이? 함수값이 1이잖아. 어떻게 이해 했니? 그럼 그 얘기나 다시 봐. 이 F는 함수가 있는데 2X라고 X를 두 배 한 걸 합성을 시켰어. 맞아? 틀려.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X값은 두 배가 들어가? 아니야. 두 배가 들어가는 게 아니야. X는 얼마 넣으면 돼? 절반으로 줄어. 즉 X 구간이 반으로 줄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ln 1 플러스 x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잖아. 여기에 y는 2x라는 함수를 모아게 되면 합성시키면 이 함수가 절반으로 x값 범위를 쫙 줄겠지. 그럼 얘가 줄어? 얘가 줄니까 접선은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 커질 거 아니야. 절반으로 줄어? 반으로? 그럼 접선은 몇 배로 늘어나? 그렇지. 두 배로 늘어나. 표현 이해 같냐? 안 같냐? 우리 주기 표현을 할 때처럼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ln 1 플러스 x와 y는 3x를 합성시켰기 때문에 얘가 3분의 1로 x 범위가 정의역이 줄어버릴 거라고. 그럼 당연히 이 접선은 몇 배로? 이 밖은 이 곡선이 주니까 이렇게 줄어버릴 거 아니야. 그럼 접선은 어떻게든 더 커져야 되겠지. 몇 배로? 3배로. 표현 이해 갔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 이것을 몇 x라고 표현하면 ax라고 일반화시켜버리면 이건 뭐라고 바꿔도 상관없다고. ax로 바꿔도 돼. 그리고 계산하셔도 무방하다고. 표현 이해 같니? 그때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건 반드시 어디로? 변수? 0으로. 변수 어디로? 0으로. 그 다음 기본형 기억하시다. 표현 이해하냐? 그럼 그 얘기는 이거 뭘로 바꿔도 상관없고? x. x. 3x분의 x. 3x분의 x. 3분의 1. 뭘로 바꿔도 상관없고? 2x. 5x분의 2x. 5분의 2. 만기. 표현 이해 갔지요? 그 놈의 식기를 동일한 패턴으로 바꾼 게 누구냐면 이 새끼입니다. ln 1 플러스 x라는 함수에 무슨 함수를 구하면? 역함수를 구하면? 됐니? 이 놈의 역함수 구하면 2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2의 y승은 x 플러스 1이지? x는 그럼 뭐가 되겠어? x는 2의 y승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x하고 y 뭐 하셔야 되니까? 바꿔야 되니까 역함수는? y는 뭐?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하고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그러니까 이 식기에서 이렇게 되는 반대로 대칭되는 함수가 2의 x는 마이너스 1이야. 표현 이해. 봤어? 봤어? 그러니까 이 놈의 식기를 이것처럼 동일하게 일반화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갔을 때 이에 ax승 마이너스 1. 얘도 뭐가 돼있다? 합성돼 있다. y는 뭐가? ax가. 그럼 x 범위 또 줄 거 아니야? 접선은 어떻게 돼? 늘겠지요. 그럼 얘도 못 찍어. 그렇지. 하셔도 된다고. 표현 이해. 갓싹갓싹. 됐니? 오케이. 일단 노트 필기 해봐라. 노트 필기 해봐라. 노트 필기 해봐라. 얘네들 내신 줄게. 아무리 안 한다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셔야죠. 아휴. 아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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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자 일단 여기는 순서가 조금 예전 과정에서 섞여 있으니까 우리 원하는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46쪽 지수함수 두칸은 그대로 해오시면 되구요. 여기는 이미 앞에서 내용 정리하면서 다 알려드렸으니까 9분 확인하셔가지고 해오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일반적인 로그함수는 그냥 쭉 풀어보시면 되요. 너무 쉽기 위해서 쭉 가면서 중간에 삼각함수 있는 건 일단 빼세요. 이해갔니? 여기 지금 46쪽과 47쪽을 할 때 삼각함수 들어가 있는 건 빼시기 바랍니다. 이해갔어? 삼각함수는 빼세요. 이해했습니다. 삼각함수 빼시라고.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나가 있는 어디를 볼 거냐면 49페이지에 20번 먼저 49페이지에 20번 자 리미트에서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ln1 플러스 x 됐어? 먼저 확인. 꼴 확인하시고 0분의 0꼴 확인 다 됐지요? 그때 기본형은 ln1 플러스 ax 이거 기억하시라고. ln1 플러스 x잖아. 골로 바꿔. x 그럼 그냥 마무리. 얼마 계산하면. 1. 21번 눈으로 풉시다. 얼마? 2. 24번 눈으로 풉시다. 얼마? 3. 됐냐 안됐냐? 대신에 항상 확인하셔야 될 건데 x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야. 즉 26번을 보시면 먼저 꼴 확인 하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 어디로? 0인데 x 어디로 가? 1로 가지. 그럼 뭐 하시라고? 치환하라고. 변수 어디로 가게? 0으로 가게. 그럼 x에서 얼마 뺀걸? 1 뺀걸. 변수 t라고 치환하시고 t에 대한 식으로 싹 바꾸라는 거야. 표현 이해가 있어? 물론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로피탈의 정의라는 걸 쓰셔도 되는데 그건 다 배운 다음에 나중에 얘기니까. 이해가 있어? 지금은 그냥 가시는 게 속병합니다. 됐나요? 표현 이해가 있어? 그래서 하나만 더 확인하면 27번. 분모는 뭐라고 바꾸시면 되고? 2x. 분자는? x. 그렇게 계산하면 2분의 1. 마무리 하시라는 겁니다. 됐니? 이해 갔지요? 됐니? 그러셔서 삼각함수는 빼세요. 삼각함수는 지금 이게 삼각함수는 어차피 겹치는 건 나중에 하셔야 되니까. 자, 다음 한 번 더. 50페이지에. 50페이지에. 50페이지 보시면 33번이요.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을 때? 0으로 가고 있을 때 x분의 얼마? 자, 2에 2x승 마이너스 1 나오지요. 분모 어디로? 0으로. 분자가 어디로? 0으로. 됐니? 기억하셔야 될 것 뭐? 요 꿀 기억하라. 지수함수에서. 됐냐? 됐냐? 그러면 2에 2x 마이너스 1승 자체를 뭘로 바꾸시고? 2x 바꾸라고. 그럼 얼마? 2.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34번 눈으로 풀면 얼마? 그렇지. 됐지요. 이해갔니? 고등학교 때는 그냥 요렇게 여기 부분을 쭉쭉 풀어내시는 게 속 편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셔서. 일단 50페이지에. 음. 막 섞여있잖아. 38번까지. 삼각함수는 빼시고. 삼각함수는 삼각함수 극한 배운되면 할 테니까. 됐니? 50페이지에 38번까지. 극한 요거. 계산. 춥춥춥. 아마 눈을 푸시면은 빠르게 하시는 분은 한 10분? 좀 오래 걸리면 피케야 한 15분에서 20분 걸릴 겁니다. 그걸 확인해가면서. 나머지 앞에 극한은 다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확인하면서 푸는. 풀어받고 오시는 건 일단 다음 시간 실제. 됐지요? 됐니? 다음. 번호가 몇 번까지 있냐? 너도 푸는 게 아니지? 응.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했어. 로그까지. 로그까지밖에 안 했어. 로그까지밖에 안 했어? 로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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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2분만 맞아 보고 와야 된구나. 다음 이 손 이쪽은 방법 없습니다, 외우세요 예전에는 이것을 한 방에 싹 몰아가지고 합성함수를 다 한 다음에 했는데 지금은 뭐 그냥 기본형 하고 합성 배운 다음에 또 다시 해야 되고 그 짓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자꾸 익히라고 얘기하는 건 예 LN 예를 들어 1플러스 3엑 쓰면 두 개 함수 모여놨다 그렇지 그렇게 받아줘야 돼 항상 기본형 하나 익히고 나머지 다 뭐 되있다? 합성되어 있다고 받아들이셔야되요 그래 나중에 여기 실제 미분할 때 안 헷갈려 이해갔니? 연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정말 단순한 기본 미분이고요 다음 그 기본 미분을 벗어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 합성하면서 배운 다음에 또 이제 섞입니다 그때는 됐어? 그러니까 여기가 계산을 지금 이렇게 해놔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두 번 하게 지금 구조로 바꿔놨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되니까 교과 과정 그대로 먼저 해드리면 첫 번째 E의 X승을 미분하면 E의 X승이고요 다음에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곱하기 LN의 A이고요 다음 세 번째 LN의 X승을 미분하면 X분의 1이고요 네 번째 로그 A의 X승을 미분하면 LN의 X승은 LN의 A 곱하기 X분의 1이에요 됐지요? 됐니? 왜 이렇게 되는지 첫 번째 1번부터 증명을 해드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2학년 때를 했던 미분계수의 정의식 Fx라는 놈의 식기를 그대로 E의 X승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됐니? 그럼 F'X 도함수를 정의할 때 Limit H0로 가게 되면 한 입장 둘러 H분의 F F 그렇지 아 역시 갉은 보람인데 됐지요? 이 놈의 식기를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이라고 배웠고 이 놈의 식기 그대로 Fx가 E의 X승이니까 Fx 플러스 H라는 건 X 플러스 H에서의 무슨 값? 함수값 그대로 함수값 해석으로 가시게 된다면 얘는 H분의 표현 E의 몇 승 X 플러스 H 마이너스 E의 X승 됐냐? 안 됐냐? 그럼 E의 X 플러스 H 거듭제곱이라면 E의 X승과 E의 H승을 뭐한 거야? 둘을 뭐한 거야? 곱한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공통이네 누가 공통? 그렇지 E의 X승 공통 그럼 얘는 Limit H0로 갈 때 H분의 E의 X승에 E의 H승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 이때 극한 쳐다보게 되니까 극한의 변수가 누구야? 변수 누구야? 변수 H지? H가 변수니까 얘는 뭐 취급 들어가야 돼? 상수 취급 들어가야 돼? 근데 H0 하니까 0분의 0이잖아 저 극한 얼마라고? 이거 극한 얼마라고? H0으로 갈 때 1 됐니? 그럼 얘가 이제 뭐 2X 됐어? 2X승은 자연상수로 하는 G상수로 하는 G상수로 하면 변하지 않아 그럼 이해갔니? 다음 두 번째 AX승은 AX승은 숙제? 정의 싶어가지고 한번 해봐요 이거 아까 전에 숙제된거 정리가 되시면 이거 그대로 들어옵니다 됐니? 다음 세 번째꺼 이번엔 GX로 바꿔서 LNX라고 하면 G플라인엑스 이네트 H0로 갈 때 여름을 시키는 대민정 불러! HG G X X X X × X GX X X X X X X Y X 아 gx 플러스 h라며 이거 표현하라고 gx에서 표현 lmx 플러스 h 다 마이러스 lmx 됐지야 됐니 그럼 이렇게 표현이 되면 그 다음은 어쨌든 0분의 0꼴인데 이 자체에서 표현은 우리가 미분계수 얘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뽑아서 묶으면 되는데 얘는 좀 힘들잖아 근데 잘 쳐다보니까 두 로그를 뭐 했어? 뺐어 로그의 뺄셈이야 밑이 같은 로그야 다른 로그야? 같은 로그잖아 그럼 밑이 같은 로그니까 요 놈을 시키기 위해서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수끼리 뭐 해야 돼? 나눠야 돼? 그러면 리미트 h0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ln 다음 x분의 x 플러스 h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이고 분모가 항이 1개고 분자항이 2개야 뭐 할 수 있어? 찢을 수 있지요? 그럼 양은 리미트 h0로 가고 있을 때 h분의 1 곱하기 nn 1 플러스 x분의 h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왔나요? 됐니? 그렇다면 로그 앞에 구폐진 놈이니까 얘를 진수에 어디로 올려도 지수로 올려도 상관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올리게 된다면 얘는 리미트 h가 0로 갈 때 얘는 1 플러스 x분의 h에 h분의 1승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또 이 놈이 쉽기는 고쳐놓고 극한을 확인하니까 변수가 누구고? h 이 놈이 어디로 가? 어디로 가? 1로 가? 얘 어디로 가? 못 떠올라야 돼 그렇지 그러면 이 놈이 쉽게 형태 기본형 맞춰서 무조건 바꾸라니까 nn 1 플러스 x분의 h에 지수 뭘로 바꿔야 돼? h분의 x 식감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다음 x분의 h고 원식의 부분으로 가야 된다? 그렇지 됐죠? 그러면 요만큼이 자연상수 뭘로 바뀌고? e로 바뀌고 h, h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이 놈은 nn e에 x분의 1승이겠다 그러면 이 놈은 얼마? x분의 1이지? 그러니까 nnx를 뭐하면? x분의 1 네 번째 놈은 얘를 뭘로 바꾼다는 위치를? nn으로 바꿔 그럼 5분의 nn a분의 1 곱하기 nnx잖아 lna는 뭐치고 변수 x니까 상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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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요? 내가 잠깐 증명 안 하겠습니다 표현이 이해갔니?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실제로 이것만 갖고서는 여기에는 딱히 한 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나마 연습하셔야 될 건 이제 이게 처음에 여기 쪽으로 오게 되면 2학년 때도 중장창 얘기했던 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이거 계산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 대부분 미작권을 왜 자꾸 안 하는 건 계산을 꽤 졸라 많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런 기본형 미분하면 모델, 미분하면 모델, 미분하면 모델, 미분하면 모델, 미분하면 모델 이건 그냥 원래 외워야 돼 이거는 외워야 돼 외워 놓고 그 다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이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표현이 이해갔니? 그럼 이런 놈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에 3x 승이 나오면 어떻게 받아들여라? 3x가 뭐 돼있다? 합성돼있다 그래서 2학년 때 그냥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식을 하면서 알려드린 게 이거 보는 거 알려줬지? 됐어? 이거 보는 거 알려줬거든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이거 이렇게 따로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한 번 더 하면 알겠지 일단 꼬라경은 0건데 0거리고요 F 합성 GX 마이너스 F 합성 GA라는 건 GX에서의 함수값 F란 함수에서 X가 GX일 때의 함수값 기초 해석으로 들어가면 F란 함수에서 X가 GA일 때의 함수값인 거지 그러면 우리가 미분계수를 바꾸려면 평변에서 시작을 해야 되니까 O 마이너스 뭐 만들어야 돼? 분모 O 마이너스 뭐 만들어야 돼? 시작 GX 마이너스 그렇지 만드셔야 되고 다음에 분자는 F 합성 GX 마이너스 F 합성 GA 만들고요 그럼 식 변하면 안 되니까 누구 들어가야 되고 GX 마이너스 GA 들어가야 되고 다음 원식에 누구? X 마이너스 A 이때 뭐 F하고 G는 모든 실수에서 미동 가능 반응이라고 가정하면 됐니? 그럼 요놈의 식기가 뭘로 바뀌어? 시작 F 플라잉 G A에 곱하기 곱하기 요놈은 뭘로 바뀌어? 프라임 A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요놈을 우리는 3X 마이너스 10에 예를 들어 20승을 모하게 된다면 미분하면 원칙은 2학년 때 하고 20번 곱해졌다는 생각해야 되지만 얘 합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자 시작 20 곱하기 3X 마이너스 10에 몇 승 19승 하고 그 다음 합성되어 있는 요새끼를 뭐해라 미분 그럼 얼마? 3 됐니? 요걸로 하고 익히라 그랬지 동일한거야 얘는 2의 X승과 다음 Y는 몇 X 3X가 뭐 되어있으니까 합성되어 있으니까 표현이 이해갔어? 2의 X승을 미분하면 얼마? 2의 X승 E는 몇 X승 2의 X승 2의 X승 2의 X승 2의 미분 하고 다음 합성되어 있는 몇 X에 3 X를 뭐하면 미분하면 얼마? 4 이해갔니? 이 연습이 나중에 계속 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연습하시라고 그냥. 표현이 해놨니? 해놨니? 한 번 더. 미분하면 시작. 2에. x제곱 마이너스. 4x. 다음 곱하기. 2x. 마이너스. 그렇지. 됐어? 안 됐어?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 놈 미분하면 시작. 3에. 4x. 라이너스 3. 곱하기. LN. 3부터. LN. 3부터. 됐어? 안 됐어? 다음 곱하기. 2땡. 확성되어 있다니까? 4. 다음 곱하기. 2에. 5x. 플러스. 1성. 끝. 아니죠? 공미분. 됐어? 안 됐어? 왜? 둘 뭘로 연결? 곱하기. 하나 미분하고 뒤에 거 가만둬. 가만두고 뒤에 거 미분. 예. 가싸가싸. 그래서 이건 미분할 때 무조건 순순 패턴 지키라고 했잖아요. 안칸 때리지 말고 무조건 패턴 지키라고 했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중에 복잡한 시기가 나오는 거 한 말이야.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가 섞여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냥 패턴 그대로 가라고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야. 맨날 대선 틀리기 때문에. 이해 갔니? 그러면 뒤에 있는 거 이제 시작. 3에. 4x. 마이너스 3성 그대로 가고요. 다음 곱하기. 2에. 5x. 플러스. 1성.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정리하시라고. 원수인지 이해 갔어? 얘를 중간에 잡고 암산 때려서 정리하려고 자기 머리 좋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알아. 대부분 안 돼. 이해 갔니?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안 틀린 게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쭉 가셨다가 마지막 정리라고 했습니다. 식정리는 항상. 이해 갔어? 무조건 패턴 그대로 가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정돈하시고요. 몇 개 예제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몇 개 예제발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찍은 거 확인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개. 두 개. 아휴. 먼저 이거. 자. 이 노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식기. NLX 미군하면 뭐였어? L, S, B분하면 X분의 1이야 됐냐 안됐냐 얘는 누가 선배이니 Y는 4X 됐냐 안됐냐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요 놈 B분하면 시작 5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곱하기 L, N 그렇지 얘 가고 그 다음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2X 다음 뒤에 곱하기 L, N 4X 진수 및 구분 다 됐지요 다음 정결 플러스 다음 5에 곱하기 다음 L, N, X, B분하면 L, X, B분하면 L, X, B분하면 X분의 1이라네 됐어 안됐어 거기에 4X가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면 뭐 분해 4X분의 1 만들고 4X미분해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얼마 자 다시 잘 안되신 분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이렇게 보셔도 미군을 해도 되겠는 야 이해갔니?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나중에 식이 복잡한 순간 힘들어진다고 뭔 소리인지 이해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요 놈을 이렇게 해서 상수니까 0, X, X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4X가 뭐 돼있다로? 합성돼있다로 가시라고 표현이 이해? 갔냐? 갔냐? 그러니까 L, N, X 미분하면 뭐 보내? 4X분의 1 하고 4X 미분하니까 얼마? 4 됐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되나? 잘 안되나? 잘 안되나? 응? 2분하면 시작!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분의 1 만들고 다음 곱하기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플러스 2X 1 3 5X 6 6 6 6 5 7 7 5 5 6 분모에 있는거 모르잖아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럼 얘는 뭐 곱하기 ln 1-2x 곱하기 3n x제곱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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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들어갔다 지수법칙수 곱치면 될테니까 자 리본 갑니다 시작 1-2x 곱하기 1 곱하기 다음 마이너스 2 오케이 됐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안산텔이 있어서 바로바로 올라가세요. 다음 곱하기 3에 다음 플러스 L에 L 마이너스 2X 다음 곱하기 3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 곱하기 L에 3 곱하기 마이너스 X 됐죠? 이해갔니? 빨리 패턴 지금부터 연습하세요. 나중에 삼각함수랑 다 섞인 라인 계산 자체가 이해갔니? 오케이 일단 찍으셔서 집에 가셔서 노트 필기 하시면서 계속해서 연습하시고요. 프린트 보셔서 기본형 빨리빨리 연습하시고 이해갔니? 여기는 속도 게임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쭉 계산하는게 중요한거지 여기서 물론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드려서 증명 한번 해보라고 했으니까 그거 정도까지만 그냥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구요. 수요일 날에는 이 여사 생각하면 이제 쭉 나갈테니까 프린트 꼭 챙겨오시고 이해갔니? 프린트 복 챙겨오시고 수요일 날 수업 1시부터입니다. 됐냐? 까먹지 마시고요. 수요일 수업 1시부터입니다. 수요일 날 수업 1시부터 2시까지